오늘 2상 주의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힘내요 들어오는데 아주 흥끈한 걸 여러분이 보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아.. 음.. 우리 말에.. 우리 말에.. 근데.. 솔직히 말했으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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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되는거에요? 저는 지금 3년 동안 쪼금 먹으면 다행팀 마지막에 빡! 그래서 다음엔 다행팀의 메모지스도 이렇게 돼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면 언제 지혜요?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하고 지금 머리카락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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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